어서오세요 흥청망청 첫 회로 분석해볼 단지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입니다 위치는 인천의 대장 송도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 집값은 올 한해만 33% 폭등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49층 호수면 초고층 주상복합입니다 이미 올 상반기 성공적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상가 빼고 아파트는 775가구인데 그 중에 일반 분양은 608가구 서울 경기도 사는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단지라는 메리트가 있죠 인천에서 2년 이상 거주자가 1순위 우선 공급 물량의 50%를 배정받습니다 나머지 50%를 서울 경기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점 주목하세요 청약 가점 낮아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청약 포기했던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전체 분양 물량 608가구 가운데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이 434가구나 됩니다 이 물량의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추첨제니까 반반 되겠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217가구나 청약 가점 낮은 분들 1주택자도 도전 가능합니다 물론 84제곱미터 174가구는 100% 가점됩니다 입지는 송도에서도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B3블록 역세권에 조망권까지 갖췄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까지 400m로 거의 붙어 있고요 걸어서 5분 요즘 핫하죠? GTX B1호선이 들어올 인천대 입구역까지 두 정거장 거기서 서울역까지 27분 걸린다고 하니 서울까지 출퇴근도 가능하겠죠? 물론 아직 언제 완공될지는 모릅니다 서쪽에는 워터프론트 호수를 끼고 있는 레이크뷰 높은 층에서는 멀리 바다도 볼 수 있는 뷰 맛집입니다 남쪽에는 아라공원이 있으니 파크뷰까지 갖췄다고 해도 되겠네요 입지에 대한 현지 공인중개사 얘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송도에서 워터프론트 사업이 메인으로 진행되는 중앙호수 바로 볼 수 있는 고급 주산복합 단지고요 입지적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오리형으로 세련된 디자인에 3개 동이 나란히 서 있는 탑상형입니다 가운데 코어를 중심으로 6개 타입이 뺑 둘러서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분양소장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웨이브 디자인의 외관 설계가 송도의 새로운 주거 경관을 완성하여 격이 다른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호수를 볼 수 있는 타입도 정해져 있겠죠? 건설사들이 큰 주택형을 선호도가 높은 향으로 배치하는 건 안비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사제곱미터, 34평형은 A와 B 두 개가 있는데요 각각 북향과 북동향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송도의 아름다운 시티뷰를 확보했죠 주력평형인 121A형과 B형, 49평형에 당첨되면 드넓은 호수뷰를 누릴 수 있죠 112형, 45평형도 남쪽으로 호수뷰 가능합니다 최상층에 배치한 펜트하우스 9가구도 크기가 클수록 향이 좋습니다 평면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장점은 전면에 배치한 칸의 수를 나타내는 베이 84도 방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4베이 구조네요 112도 4베이입니다 거실은 두 방향으로 창이 난 이면 개방형으로 바깥 풍경을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것 주력평형인 전용 121형은 방 3개, 거실, 알파룸을 남양으로 배치한 5베이 역시 이면 개방형 창이어서 조망이 아주 빼어나죠 다만 아쉬운 점은 맞통풍이 안 된다는 점 후면부가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막히는 타워형 설계의 숙명입니다 프리미엄 주상복합답게 커뮤니티도 화려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는 기본 수영장에 야외 유아풀까지 거쳐질 예정이라 아이 키우는 가족에게 딱 호술뷰 보면서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네요 가장 관심 있는 건 그래서 얼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받지 않아 3.3제곱미터당 2,553만원 지난달 평균 경쟁률 13대 1로 절찬리에 분양됐던 오션뷰 맛집 송도 자이더스타가 3.3제곱미터당 2,673만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조금 쌉니다 그래서 더샵 송도 아크베이의 분양가는 8,4제곱미터가 7억 3,600만원에서 최고 8억원 98제곱미터는 최고 8,990만원 고생하셨습니다 9억을 안 넘겼습니다 고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 물론 112제곱미터부터는 중도금 대출은 기대하지 마시라 주력인 121제곱미터는 12억 5,610만원에서 13억 9,500만원 모두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니 당첨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 꼭 철저히 세우셔야 합니다 송도 자이더스타와 달리 계약금을 10%로 낮추셨군요 땡큐 포스코 중도금은 오는 5월부터 6개월 5개월마다 10%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양가 9억 이하인 8,4형과 9,8형은 중도금 대출을 전체 4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자는 나중에 내는 이자 후불제 112영 이상은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셔야 합니다 현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다만 실거주문은 없습니다 장근 30%는 2025년 3월 입주 때 전세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전매 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당첨자 가운데 530여 명이 계약 포기했죠 자금 조달 계획 꼼꼼히 준비 못하면 낭패입니다 분양가가 8,4제곱미터의 경우 9억 5천만원으로 송도 아크베이보다 1억 5천만원 비쌌죠 당근 중도금 대출 안 나왔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와도 비교해 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송도 아크베이의 남쪽 센트럴파크역 역세권이 있는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는 8,4형이 지난달 10억 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송도 아크베이 분양가가 3억원 정도 싸네요 아크베이 입지가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은 안전마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트윈 푸르지오의 1,15형이 13억 8천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3억 후반대인 아크베이 1,2,1형의 분양가는 호수뷰가 확실히 보이는 입지의 장점을 감안했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사의 말을 종합하면 121형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4억에서 5억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숨어있는 비용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집을 넓혀주는 발코니 확장공사 8,4형이 3,360만원 1,2,1형은 5,330만원이 예산 책정할 때 염두해 주세요 그 밖에도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전기요분, 식기세척기, 청정, 환기 시스템, 붓박이장은 물론 바닥타일, 아트월, 중문, 슬라이더어 등 마감제까지 싹 다 옵션입니다 청약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2022년 1월 5일에 1순위 청약입니다 이렇게 좋은 단지지만 아쉬운 부분은 학군입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인 연송초등학교까지 걸어서 20분? 초등이 걸어가기엔 가깝지 않은 거리죠 부모님의 라이딩은 필수네요 전면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좋다는 커뮤니티 시설도 동별로 지상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 아크베이의 북쪽에 딱 붙어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가 비교 대상입니다 송도 아크베이보다 1년 앞서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8사형 분양권의 매물 효과가 10억 3천부터 13억 6천까지 나와있네요 프리미엄이 4억에서 6억 원 정도고요 2020년 3월 진행된 청약에서 8사형의 경우 당첨자의 청약 가점이 최저 68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청약 성공 가능성이 가늠되시나요?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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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